리그부 중결승 두번째 경기입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아프리카프릭스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아프리카의 득점이 나왔고요. 아프리카는 아주 국적으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A조가 아주 치열한 승부 끝에 세 팀이 동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앞전에 경기를 했었던 H렌터카가 조일이가 됐고 아프리카프릭스가 포인과의 대결에서 실점이 더 적었죠. 그렇죠. 다득점이 동률이었고 최소 실점을 기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포인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를 과연 어떤 팀이 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점수는 2대1. 아프리카프릭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는 올해 열린 대회에서 14연승을 또 기록 중이죠. 네 어제 2연승을 추가하면서 1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쪽으로 빼졌습니다. 와이드 오픈 두 점 불발 확실히 높이가 있는 하늘 내린 인재예요. 박민수 박민수 기술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는데 박민수 불발 네 이강호 탑에서 노승준 엔드오프 이강호 반패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투맨 게임을 활용해서 쉽게 찬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아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노승준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승준 선수를 굉장히 잘 봤어요. 네 스크린도 정확히 잘 걸렸고요. 롤 빠져나가는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프리카프릭스 노승준 스크림 받아서 왼쪽으로 다시 외곽 빼줬습니다. 유경식 립 맞고 나왔습니다. 김민섭의 바운드 패스 방덕원 오 네 라이델 다 해봤어요. 네 지금도 수비가 좋았어요. 노승준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점수는 3대1 두 점 차로 아프리카프릭스가 앞서 있습니다. 노승준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어요. 다시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홍성민의 득점 반패스 작죠. 네 방덕원 들어오면서 그렇죠. 한 점을 추가합니다. 홍성민 두 점 던지는데 불발 안쪽으로 지금도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골 밑에 볼이 들어가면 무조건 득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덕원 선수를 오우 선수들끼리 겹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도현 선수와 노승준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냥 그대로 흐르고 말았어요. 지금은 심판 콜이 두 명 다 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상적인 플레이를 보는 겁니다. 이 장면이었죠. 그대로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고요. 공격과는 하늘내린제 다시 박민수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이강호의 파울 몸싸움 과정에서 볼을 잡기 전에 씨를 하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나왔고요. 네 아프리카프릭스는 벌써 팀 파울이 4개예요. 포스트업 외곽 빼줬습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하도현의 두 점 하늘내린제 점수는 5대4 답에서 유경식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외곽에 있는 하도현 선수를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섭 돌아서면서 백시작 깔끔합니다. 아 하늘내린제가 이제 감을 좀 찾은 것 같은데요. 이강호 우중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6대4 두 점차 사실 지난 3X3 대회들에서 아프리카프릭스가 굉장히 하늘내린제를 곤혹스럽게 만든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방덕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7대4 외곽에서 이강호 그대로 던집니다. 리맞고 나왔어요. 높아요. 박민수 선수는 정말 탄력이 정말 좋죠. 점프력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교체를 가져갑니다. 하늘내린제 하도현 선수가 듬비됩니다. 유경식 탑으로 이강호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터치 터치 네 지금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돌파를 시도해서 골 밑으로 주러 가까이 갈수록 불리하거든요. 네 워낙 골 밑에 높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 유경식 이번엔 아프리카프릭스 홍성민 깨끗합니다. 두 점 추가 점수 7대6 한 점차 힘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뒤쪽에서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우중간 반패스 코너 부근 타이탄 수비 어렵게 던졌습니다. 리마커 나운 공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독점 7대7입니다. 박민수 넘버 세븐 골 밑 방덕원 올려 또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결을 해줍니다. 지금도 박민수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줬고 방덕원 첫 번째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하늘 내린 인제는 팀 내적인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들끼리의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좋은 돌파 보여줬습니다. 노승준 점수는 8대8 경기 치열해요. 잘 돌았죠. 지금도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 밑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팀 플레이 참 보기 좋죠. 그렇습니다. 이강호 스크린 받아서 두 점 불발 송지 못했어요. 김민섭 두 점 인앤아웃 유경식 반대쪽을 봤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바운드 패스 들어오는 노승준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빼줬습니다. 완벽한 기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10대9 반대쪽 다시 한 번 비슷한 위치 김민섭 들어가지 않았고요. 방덕원이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양팀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죠. 지금 팀 파월이 좀 많은 아프리칸데 경기 including 잘해주고 있어요. 오ー 오ー 자신감있게 올라갔습니다. 노승준 그렇죠 지금도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작전 타임이 불렸고요 아프리카플릭스가 경기 운영 파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나 공격에서의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운영이 굉장히 좋았고요 잘 따라가서 동점까지 역전에 이어서 동점이 됐는데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호 선수와 노승준 선수의 호흡 장면이 나오고 있고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샷으로 1점 앞서가게 됐네요 4분 28초 남아있는 상황 하는 데는 팀 파울 개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파울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노승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중관 그대로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불발 노승준의 리바운드 유경식 노지 않았고요 다시 노승준 쪽 지금 파울을 잘 썼어요 역시 아프리카 플릭스는 노승준 선수가 노련하게 이 리딩 스커러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를 잘 리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호 왼쪽으로 돌파 선택 유경식 김민섭을 앞에 두고 골밑 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바운드 패스 김민섭 힘으로 김민섭 여기서 공격권 유경식 선수가 신장 차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잘해줬어요 남은 시간 3분 58초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비가담을 해주면서 공격을 무마시켰습니다 앤드원 하도현입니다 하도현 선수 경기 초반에 약간 팀원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팀원들끼리 잘 빠르게 회복을 하고 나와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하늘네는 이제는 개개인의 선수들이 다 개인기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하도현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는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추가자열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골밑 들어갑니다 다시 하늘네는 이제 12대 11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오! 들어가네요 이강호 다시 역전 박민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박민수 선수의 득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방덕원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하늘네는 이제 파울 게스가 좀 늘어가고 있어요 점수는 한 점차 아프리카프릭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강호 공과 승관 없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몸싸움이 강한 3x3이기 때문에 저렇게 컷 잇 컷 시도를 할 때나 여러가지 움직임에서 잘 이용을 하면 파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호 안쪽으로 투입 돌아섰습니다 노승준 막혔어요 방덕원 인사이드 아 지금도 막혔습니다 노승준 비어있는 이강호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두 점 추가 자 지금은 수비 미스가 나왔거든요 매치를 찾지 못하고 다른 선수에게 2명의 수비수가 붙었고 슈터인 이강호 선수를 아무도 매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슈터인 이강호를 노마크로 내빌어두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기회를 주거든요 골밑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5대 13 이강호 쏘지 않고 다시 이강호 아 지금도 심리를 이용했어요 아 지금도 이강호 선수가 2명의 선수가 달라붙자마자 패스를 선택했거든요 영리하게 플레이 잘하고 있는데 아쉽게 턴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득점이 들어갔더라면 결정적인 득점이 될 뻔한 상황이거든요 2분 45초 남아있는 상황 아프리카프릭스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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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박수타 중요한 득점이었어요 이스매치 포스터 복샷 들어갑니다 홍성민의 득점 16대 15 파울이죠 박민수의 석수 2점이죠 그렇죠 슈팅하는 과정에서 점프력이 정말 높습니다 추가 자유투 박민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성공 이제 양팀 동점 16대 16입니다 유경식 안쪽으로 능력이 뱀 맞고 나옵니다 강하게 붙어져요 안쪽으로 박민수 여기서 오 지금 유경식 선수가 옆에 서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살짝 오펜스를 유도했는데 파울 안 불렸고요. 네, 지금은 파울 선언이 됐네요.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약간 팔꿈치가 확실히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승준 선수는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피하지 않고 또 파울을 적절하게 유도를 해내면서 프리드로까지 얻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승준. 이제 다시 동점. 17대 17.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외곽. 하도현. 립 맞고 나왔습니다. 터치아웃. 네, 공격권은. 네, 하늘 내린 인재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박민수 탑에서. 제천했어요. 박민수. 패스턴트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하도현의 득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 팀. 유경식. 어렵게 살려냈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2분 안쪽. 1분 29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18대 17. 네, 타임아웃이 불렸습니다.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경기 운영 잘해주면서 팀팔에 먼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전까지 성공을 해냈었고요. 그렇죠. 하늘 내린 인재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죠. 위기에서 적절한 석전과 돌파에 의한 어시스트에 의해서 또다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골밑에서는 노승준 그리고 외곽에서는 이강호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그렇죠. 아 지금 한 점 뒤져 있습니다만 대등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늘 내린 인재는 14연승이에요. 그렇죠. 이 말로 표현이 되죠. 이 말로 표현이 되죠.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안쪽으로 방덕원. 여기서. 자 지금은 네. 네 지금 심판의 판정이 엇갈렸죠. 그렇죠. 이 장면 노승준의 수비 장면에서 어떤 판정이 나올지. 자 수비 파울이 나왔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자유투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심판 페널티. 18대17. 방덕원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이구는 불발. 19대17. 2점 차에서. 여기서 김민섭! 경기! 인앤아웃! 이강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터치아웃! 네, 지금 터치아웃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공격권은 어느 팀에게 갈지. 지금은 아프리카플릭스 공격권을 갖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충분히 시간이 있는 아프리카거든요. 이강호 안쪽으로 투입. 다시 웨그와. 어, 여기서 걸렸어요. 지금 하도현의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패스가 들어갔더라면 또 슈터 이강호예요. 완벽한 찬스였죠. 근데 뺏어낸 이후에 상대가 또 파울을 하면서 자, 프리드로 투샷.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하도현의 자유투 보시죠.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성공. 21점까지 한 점 남아있습니다. 하늘에 린지. 이강호 바운드 패스. 하늘에 린지는 팀팔에 열과 한 개 더 있고요. 네. 방덕원의 리바운드. 방덕원. 자, 줄대가 없고요. 네, 여유롭게. 오, 지금 이강호 선수죠. 굉장히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드 쪽에 좀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나오네요.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오우. 방덕원 선수와의 충돌 장면이었는데.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방덕원 선수의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발을 딱 몸을 붙이고 서 있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의 파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은 아마 팀파울 두 개가 공격권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하늘내린즈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 하늘내린즈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강하네요. 하늘내린즈가. 위기에서도 뭐 적절하게 득점을 성공시켜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하늘내린즈와 DSB의 경기가 매칭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경기 이후에 오픈부 준결승 경기 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내린즈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하늘내린즈가 승리를 가져온lam기alone akan sensitivas MIKREXV 시작 하늘내린Z은 이뤄öšinn mond장소 1초. 공정